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,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방탄소년단 백몬 축하합니다. 아미, 제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아미. 이번에 컴백하자마자 이번 주 저희가 1위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활동,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곧 6월 13일 저희 또 페스타가 다가오죠. 여러분들을 위해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다음 주도 인기가요로 놀러오세요. 예쁜가요? 멋진가요? 핫한가요? 생방송 SDS 인기가요. 일요일에 만나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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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